저는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이청과 테이즈라는 두 브랜드의 디자이너 정재선입니다. 제이청은 컨템퍼러리 여성복 브랜드인데요. 우아하면서도 캐주얼한 여성복이지만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약간의 스포티한 무드나 디테일을 더하는 것입니다. 제이청은 제 이름에 약자를 따서 만든 영문 표기이고요.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브랜드에 담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이름입니다. 주의의 평가나 시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야겠다. 그냥 나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좋은 옷 그거에 대해서만 더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은 다 완벽해지고 싶어하고 강해지고 싶어하거든요.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보고 미소짓게 되거나 감흥을 느끼는 것은 그 대상이 완전할 때보다 불완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있는 그대로의 나약함을 반영할 때 진정한 끌리는 매력, 발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활동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편안한 옷, 나를 보완해 주는 옷.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순축성이 좋으면서도 떨어지는 느낌이 깨끗한 소재가 있어요. 그 소재를 이용해서 약간 우아한 실루엣, 사람이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때 더 돋보일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제가 늘 생각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이고 스포티한 느낌의 디테일이라든지 마감을 통해서 옷을 볼 때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디테일을 넣어서 완성을 하는 게 저희 디자인의 방향입니다. 재밌고 편안하고 멋진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.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다른 디자이너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테이즈라는 브랜드를 롱템을 했는데 더 스포티함과 활동성을 집중을 해서 보여주는 스포티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예요. 그 브랜드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또 롱템을 이뤘합니다.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